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클래식 계란 초콜릿과 하얀색 초콜릿을 준비했어요 클래식 맥놈이란 하얀색 초콜릿 맥놈 받아서 먹으려고 누대낸한 허쉬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millahirrahmanirrahi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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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úperPs 박잘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이안는데 청양고추 치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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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은 보다 치킨도 짭짤하다 치킨은 치킨이 치킨을 먹어야 한다 치킨을 먹으러 왔어요 호로록! 맛있다. 쫄깃쫄깃 다진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치즈 아삭아삭 더 맛있네요 종류장 매콤달콤달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치즈볼 너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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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주인공은 소스 소스 베이컨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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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계란이 너무 커서 못 먹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